깜찍하고 귀여운 우리 한영숙이가 부릅니다. 천념 모종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수입니다. 저거 안녕하셨죠? 부엉이 후로 되면 길상을 메고 점동새 후로 되면 김을 메고 시집간 딸 생각에 새날로 벚꽃의 길은 바라보시던 어머니 고민자로 다닿도록 고생하시며 자식의 한평생을 살다 가신 어머니 천념 모종 남겨두고 어디를 가셨나요 전두국 뒷밭에는 산세만 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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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 후로 되면 길상을 메고 점동새 후로 되면 김을 메고 시집간 딸 생각에 새날로 벚꽃의 길을 바라보시던 어머니 잘삼다고 잘되라고 잃어주시며 자신의 한평생을 살다 가신 어머니 천념 모종 남겨두고 어디를 가셨나요 어른 날이 솔밭에는 산세만 오네 산세만 오네 이렇게 돌아다니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